안되면 로즈낭이 이미 탓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시작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냥 그냥 게임하면서 뭐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돼요 깜짝 놀랐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요렇게 바뀌는거? 같이 서있어야 되죠? 그 물건에 네 맞아요 그거 알아요 여기 빨간색 있을 때는 안에 있어요 무조건 빨간색 원 안에서 같이 오케이 노이스 안그러면 뭐 그냥 죽어버려서 방금 저희가 있던 곳이 악몽인데 악몽에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게 있으면 죽어요 저 로즈님이랑 따라가고 있어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겠지 뭐 정답이에요 로즈님 따라가요 오케이 근데 저는 이미지 아마 됐어요 떨어질거야 아아 제발 아 기다릴게요 난 이제 집중해야 할 것 같다 아 너무 힘들어 지금 혼자서 공과해야 할 거야 이거 이게 이게 업적이에요 가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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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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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근데 여기 어떻게 아 거기 쐈어 하하하하 아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오 너무 짧아 약간은 그 촉박하더라고 승강이 응 촉박 또 촉박인데 올라가 있어 전 악몽 북에 디버프가 있는 것 같아 아스라스레 오케 오다 에스 아마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나는 못했는데 난 도와주셔가지고 했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지? 두 번째? 두 번째가 마지막은 알겠는데 두 번째는 왔으니까 까먹었다 아 두 번째 오케 기억났다 저희는 데로 오시면 되요 오케이 어디? 밑으로 가운데 가운데? 아 저 아래 있을 거에요 여기 아 오케이 복잡하네요 네 길이 조금 복잡해요 진짜 못 누가 이거 건축했을까 어 어 전 혼자 아니 아 오케 로딩동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 아 아 거기구나 두 번째 응 그 그 뭐야 방향 바꾸는 아 아 아마 깃발은 거기 있을 거에요 그 우리 있잖아 아 할 수만 있으면 널 죽였겠지만 그럴 수 없었지 그럴 수 없었지 걸려뜨린 네 검을 먹었다 잊지 마라 사람을 화나게 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왜 하나는 말을 하다가 마는 거고 엘리베이터? 아 아닌 겁니다 나 승강 아까 한 번 보자 너는 슬픈 문 반자로 길러졌다 요즈님이 아래쪽 맞고 제가 위쪽 맞고 내가 두 개 다 먹을게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고 또 안되면 또 설명하면 되니까 오케이 안되면 로즈낭 이미 탓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찾았어요 여기 아 여기는 악몽이 있어요 근데 데미지 안 들어가요 아 오케이 네 도필님 위로 올라오고 얘 얘 잡아야되요 위 위에 올라가서 저기 오케이 전 죽였어요 지금은 안 그냥 잡았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아직 호각병 다 안 잡혔어요 잡혔네 잡아요 잡아서 내가 잡았어 이쪽 반대로 저희 이제 가야돼요 이렇게 옮기고 해당 깃발 꽂고 내가 태양도 꽂아줘야 되는거지? 네 다 꽂아야 돼 이만 도끼랑 태양이거죠 여기 도끼 한사람이 들어가야돼? 네 제가 도끼 들어갈게요 오케이 저는 그냥 따라갈까 내가 한 명 쳐다보면 될 것 같은데 아 문양이네 이거 좀 치시면 안돼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맞나? 천천히 하세요 독필님 여기 안에 안에서 기다리세요 안에서 안에 기다리다 보면 이게 바뀌면 그 안에 갈란 있거든요 갈란이라면 보스요? 보스의 그 분신들? 쉐도우 보스 쉐도우인데 걔를 잡아야지 보스 딜태가 열려요 그 안에 나올거에요 해줄게요 그 안에서 자꾸 나오시면 돼요 아래로 나오시면 돼요 아 따잡아야되요? 아 따잡아야되요? 네 따잡아야되요 자꾸 아래로 쭉쭉 오시면 돼요 오케이 따잡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 딜패 문 열려있을거에요 오시면 돼요 딜패 아 오케이 그럼 이제 가자 이제 가야되요? 이동iring 타이머 얼마 안남 NC 아 타이머 오케이 준비 됐나요? 네 자 하나 발견 어 로제장님 따라가고 싶어요 아 거기네 여기 하나 먹었고 네 저 먹었어요 네 반대로 갑시다 반대로? 오케이 응 나이스 황베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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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둑 도둑 도물 D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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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지. 어. 우리. 하나ocus 아우 NIT 후우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내일로 조심 오젓는 무기를 받았다 유탄 발사기 아 여기 누가 파밍해야 돼요 여기 누가 드라이인 것 같아 여기 당치가 커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깃발이 아마 어딘지 알 것 같아 오오오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카로스 리바야손 가야스 버스 방압 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포도주스 비슷한 거 포도주스 오늘 리바야손 라이더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 진짜 다시 하고 싶어 복귀하면 좋겠어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가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거 다른 사람이 먹어도 되더라고 과일성 봐 어 정말 과일성 과일성 근데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여기 깃발 나 있는 데 있어 오면 돼 어 아 사고 나서 먹어야겠다 어 이거 먹고 죽지 말래 그 대신에 저는 좀 좀 좀 좀 1위생 1위생 아하 죽을 점 없을걸? 그 안에 그 속상 바꾸는 거는 타이머 없던 걸로 아 오케이 그러네 여기에서 죽을 일 없지 알겠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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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ㅎㅎㅎㅎ 얘들 모셔와 진짜 감상 지금 지금 해봐 얘기를 깃발 위치가 우리 상담먹는 데 있잖아 네 거기에 그 그 걸려? 진짜 어려워 으아악! 스트림 필요하고, 브리핑 필요하고 그 코드 입력하는 게 있어요 어? 짬뽕 못해? 아킥 아 당장 나이스 실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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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뭔가 소리가.. 짬뽀 때 좋으신? 아 창피하다! 와 저 손아이.. 여기 할 때마다 진짜.. 저도.. 손이 나올 수밖에 여긴 2, 2, 3 여기 보너스.. 보너스 상자? 보너스 오케이 나는 여기를 몇 번 왔기 때문에 오오.. 빨대 오오.. 빨대 물리.. 유탄.. 유탄.. 빨대 저건 안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저건 제조.. 제조 안 돼 잠깐만 2 2, 2, 3 무조건 2, 2, 3 오케이 오케이 이걸.. 이거를 돌리면 이 석상이 약간 그 밝은 곳에서 움직이거든요 오케이 해서 지금 보면 석상이 다 중앙을 향하고 있잖아요 칼이.. 석상이 들고 있는 범이 중앙을 향하고 있게 만들면 돼요 오케이 해서 제가 일로 와보세요 어디? 두 번 돌려주세요 이쪽에 있는 거 오케이 지금? 예 지금 두 번 두 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 좀 크게 소리 나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 개 어디 세로 여기 와보실래요? 내려가야 돼? 아 나이스 걔네들 소각장 다 잡고 저희가 악몽으로 이동하면 둘 중에 하나의 여기 다리 아니면 저 계단 아래쪽이 랜덤으로 한 곳에서 소각장이 나와요 악몽 다 잡아야 돼요? 걔네들 빨리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러즈님하고 베라가 깃발을 벗고 올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주시면 돼요 그때까지 전복 잡고 버텨주시면 돼요 여기요 지금 요거 빨간 거 조끼 상배 조끼 상배? 오케이 오케이 내가 조끼 갈까?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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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오케이 확인 오케이 여기 누가 있나? 아 보스 왜 나한테 써 아 여기 있어 아닌데 얘는 네멘지 안드라고 맞아요 걔네들 죽이면 돼요 종 파수꾼 좀 면역이네 쟤는 지금 못 죽여요 문양 그거 깃발에 꽂아 넣어야지 죽일 수 있어요 약간 갈란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케이 종 치겠습니다 예읍 저 죽였어요 오? 뭐? 네거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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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명은 이동 안되는 버그 있더라고 다시 디아녔습니다 네 하고 소각병 잡아주시면 돼요 오오 또 죽었어 아우 살리면 되는 거 따르고 더 있는 데로 오시면 돼요 로제네임 있는 데로 아 그건 아마 그 버스에요 그 악몽이란거? 에헴 버스 자 이거 혼자 할 때 지옥인데 나이스 이걸 두번 더 할거에요 두번 총 3라운드에요 나 쫌깨가야 돼 어디야? 태양이에요 쫌깨야 거기? 네 쫌깨 거기 오케이 이동할게요 나바스 아잉 오오오오 도로가 하네 베라이니 저거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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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이네 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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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다. 아, 당해. 어디있지? 거기서 죽었나? 저한테, 저한테 키면 돼. 오케이. 피야식별이 안 돼. 이거 도끼하고 성배에요? 어? 성배에요? 와우. 어디 죽어서요? 거기에. 후각경이 너무 아파. 저 터지는 거야. 진짜 많이 죽을까니까. 저 터지는 건가? 네. 성배 갈게요. 계단 위에. 계단 위에. 저기 있어. 그거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허어어억! 뭐?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 그거를 바깨면 떨어져요. 네 그 가운데 비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버그가 아닌 걸로 네 아 해결 전 태어났어 아 지금 오기 전에 푸발했어요 아 타이밍 타이밍 이럴때는 안살아나고 그냥 있는게 좋아요 내려와 끝 여기 뭐 상자가 따로 없지 여기 상자가 없어? 아 그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저는 파동속총 받고 싶어요 여기 마지막 귓발이 어디더라? 그거 이동한 다음에 아 아 건판없어 내가 꼭 무게 좀 하고 말겠다 트라이 트라이 할 수 있다가 날아갈거지 하하하 여기 아래로 내려갈게요 오 멋있어 여기 아 주스 여긴 뭐요? 오 또 기석 유탄 발색인거 맞아요 여기 이거 드세요 여기 기억 기억은 얼마 있어요? 어 열두개? 결투개? 거기엔 짐은 원을 완성하는 데에 쌓아 짐이 역으로 없어쓰 목격자가 정신을 열어 짐은 가장 모든 욕망이 로드 있는데로 오시면 되요 어어 아 다행이다 여기 이동하고 나마 이렇게 잡고서 또 타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건흥 껌탄이 없어요 일로 좋네 으하핰 방금 무서웠어 사악한 사악한 웃음 오 여기서 아마 이게 내려 귀엽다 검탄이 없어요 일로 좋네 방금 무서웠어 사악한 웃음 여기서 아마 내려... 여기 한 대만에 저쪽 반... 저쪽에다 그쪽으로? 아 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저거 같은데 여기 있어 저희는? 거기 말고? 필름 저희는 거기 말고? 어우 잠깐만! 나도 떨어지는데? 근데? 잠깐만 아... 같이 갑시다 웁스 리제로 나이스 쥐가 아니었어요 쥐가 아니었어요 그라비 너무 심하다 어? 이거 내릴 때 쥐? 점프 점프 아 어, 오케이 허 내려가요 내려가요 네 어... 테크 포인트 어? 할 수 있을까요? 어, 예 했네 여기 룰 기억하시나요? 저요? 아니요 아, 근데 여긴 문양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왼쪽 아래가 야수 야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맞는 장소로 가서 이제 이동하면 거기에 싸이온이 있거든요 오케이 악몽에 있는 싸이온을 잡으시면 그 깃발이 해당 깃발이 나올 거예요 그걸 얻고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꽂으면 돼요 어떤 곳으로? 처음에 이제 이곳에 아, 여기로 돌아가야돼요? 네, 악몽에서 여기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깃발을 꽂고 다 이제 4개를 꽂으면 이제 딜페이지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딜페이지에서 이제 소각병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소각병을 다 잡으시면 이제 카이어트리 해당 이제 종으로 와요 여기 지금 조그만한 종이 있는데 조그만한 종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중 한군데로 가거든요 오케이 예 그 탄데 카이어트리 그 종이 가까이 가기 전에 종을 치면 이제 카이어트리 기절을 해요 카이어트리? 카이어트리 카이어트리 그래가지고 기절을 한 카이어트리 기절을 하면 카이어트리 때리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3번 하면 1페이지 오케이 한번 읽어봅시다 반복 똥개랑 선배 똥개랑 선배 똥개 와있어 건 악몽이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떨어졌어. 이 소각경을 찾았고. 아빠나. 가운데. 안에 들어주셔야 돼. 클라이버도. 아, 아파. 토끼. 다시 토끼 가면. 토끼 있어요. 출발. 아,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걸 잡으면 저희가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궁 완료. 갑시다. 고길링. 저희한테 오시면 돼요. 오케이. 갑시다. 고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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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あれ. 쪽으로 투표가 나와요. 하이라이트 기절 딜패? 딜패 딜패 첫번째 딜 끝 끝나고 어서 이루어 가면 돼 확인 더 쉽다 오른쪽 오오옵 딜패 리패 끝 어디나가요?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반복 다시 반복 또 깨랑 황길래 또 깨랑 황길래 또 깨랑 황길래 또 깨랑 황길래 어디있네 잘했네 황길래 왔어요 가운데 가운데 황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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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위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킬 1불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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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종 쳐주세요 명력이 됐어 아하 나이스 오케이 저 다시 열려면 진짜 고통이 고통이 이거를 오래 하고 싶지 않아 오우 이거 왼쪽이다 으흠 오우 나이스! 후우! 단전 완료! 오우!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